자 바이오닉 질러 바이오닉 조합으로 한 번 시원하게 한 번 밀어버리면 되겠네 스플로토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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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톰스 1텔라니네 스플로토스 1텔라니네 안녕! 정렬질내고 적당히 가가면서 해야지 우와, 이게 어떻게 되요? 어떻게 하죠? 에헤이, 뭐하고 이거? 에헤이 2시간치고 되게 잘하네 재능이 있는데 아, 그러면 질러 마린 메딕 러쉬는 없네? 멈퍼네 그런걸 없는게 되는것인가 저거 빨리 커야되겠다 방원하고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오, 그래, 웃으세요 어 자, 지내시죠? 자, 지내시죠? 아, 지내시죠? 아, 시퍼부터 막 특혁특혁 하는고만 이건씨, 단숨 마린 메딕 러쉬인데 여기 빌빌거리 빌빌거리야되, 빌빌거리야되, 이씨 태라는 난 모르겠다 야는 죽든 말든 그냥 죽이풀어 그래 죽이풀어 어 죽이풀 한신은 견제가 되보다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오늘 몇마리나 뽑았노 아 이건 의미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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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기면 기저근데 이거 지금 본다 총기고 삼읍시다 저기로 뒤로 뭐야 이거 쎄 일고 페이지부터 깻 부삭 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갑자기 게임이 왜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 됐어?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졌어? 게임이 어? 나 갈란다 어? 어? 잘 있어? 이거 진짜 끝난 거야? 찝办 찝n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피카 피카수 아 하템 밑으로 나오면 탱크 죽겠는데 피카 피카 피카수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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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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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용 1대로면 저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이겠죠? 선생님 자 처음 오신분들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요? 저는 구글 소속이잖아요 구글 소속 영원와이님 별풍선 18개의 고맙습니다